이번 여름 단기 선교, 고앤메이크 하모니 가서 하모니 유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었는데 제주 선교 가시면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그 암들이 어땠는지 그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. 좀 가까이 되시고 하실까요? 좀 더 가까이? 그 정도? 학생 교사로서 학생들을 바라봤을 때 일단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또 새로운 세대를 여시는구나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.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정말 이 친구들이 또 새로운 미래가 되겠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. 그리고 지금 3040 성우시는데 3040과 함께 하시는 이 예배 공동체들 자랑 좀 해주세요. 예배 공동체 3040이요? 3040은 정말 가장 사실 살면서 가장 바쁜 시기이고 바쁜 시기인 이유는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고 또 본인의 신앙도 지켜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지키고 서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같은 공동체로서 사실 너무... 자꾸 넘으러 와야 되는데 같은 공동체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이 힘내서 같이 힘내서 정말 표떼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싶은 마음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